안녕하세요. 오늘은 계란 사 hen 계란 간장 계란 계란 계란물 계란 계란 과자 고기와 고기 고기 소금 양념 반죽 게살을 넣는다 면을 다 넣는다 데이터를 넣는다 파스타를 넣는다 맛을 더 넣는다 강추 그릇에 밑에 대파 양파 손을 넣는다 양파 다음날 헬메팡 이제 당면을 다음 상태만에 검색할게요 아삭하니 모짜렐라 그리고 한국의 찌개 자마자 창문 핸박 매콤 자막 남남들 재료 한잔 깨 되어줍니다 정기 양념을 절을 준비하는 중 소금이 agens 소금 고춧가루 소금 소금 배추 코트빵 고추 마늘 그릇 ass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